이 월 걸고 이리로 저 산 넘어서 가리 저 산 마루 쉬어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애 쪽에서 정동사람 떠난지 오래고 내 님은 수식도 몰라 흰 구름 하나 산포로 가 그래 정동이 수식 좀 전해주려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니 흰 구름 하나 이제 누구면 사연이 흰 구름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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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고향의 온 듯한 포근한 풍경이 느껴지는 그런 마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. 이제 수수도 익어가고 옥수수는 이미 다 싸고. 오늘 상권에 또 이렇게 아늑하고 고향의 온한 곳이 다 있었네. 고향의 온 듯한 풍경이 느껴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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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